보고드립니다! 첸동강은 1976년 5월 1일부로 사단장 동지 사택 취사병으로 발령을 명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! 사단장 동지 사택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인가?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. 같이 먹어. 예? 같이 앉아서 먹자고 앞으로의 팻말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났거든 위층으로 올라오도록 해 저는 좀 두려워요 인민을 위해 어떻게 복무하겠다는 거지? 너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총리가 평생 마음속 깊이 눈임을 간직할 겁니다 주고도 여완이 없을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